미니 리타이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타이어먼트를 꿈꾸긴 하지만 리타이어먼트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이 없이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개념인데 과연 그게 재미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적당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들어서는 사실은 여행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당 4시간 일하기 위해서 팀 페리스가 한 말처럼 미니 리타이어먼트를 계속 실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리타이어먼트는 사실은 다이아를 장착 새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다시 노년층이 재충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좋죠. 그런데 리타이어를 해서 완전히 그냥 별다른 일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긴 하지만 일도 약간은 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서 구애되지 않는 그런 사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젊었을 때부터 미니 리타이어먼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익숙해지다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비즈니스가 필요하겠죠.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에서 자유로운 그런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리타이어먼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 미니 리타이어먼트가 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과 그 사람이 zones이 정말 정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또한 지금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죠. 시간과 함께 해서 일을 합니다. 시간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유로운 것이죠.